가 안녕히 계세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어? 병진 씨 왔어. 네. 아 이번에 수확한 사과 좀 가져와봤습니다. 이야 이번 사과도 참 좋네. 아 근데 웬 정작? 아 오늘 여기서 성버기를 했거든요. 진짜? 네. 고마워. 네. 오세요. 어? 저 혹시 성버기로 하신 분 있나요? 아 네. 안녕하세요. 무서워서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어서 오세요. 네. 오늘 날씨 참 좋네요. 이런 날은 사과 당도가 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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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조심하세요. 입 조심. 아 하하하하 당도가 좋아진다고 어제 TV에서 봤어요. 아하.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. 하하하하. 사과농사 하는 거 알면 분명 싫어할 텐데. 혹시. 혹시. 마시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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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베리. 여기는 사과농사. 하하하하. 아주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네? 하하하하. 청년농부들끼리 서로 정복 분류하는 거 맞지? 하하하하. 맞네. 맞어. 하하하하. 얘기를 잘하나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럼 혹시. 그거 농림축산식품부에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청년농으로 선발되면 최장 3년 그리고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이랑 농지 자금 영농 기술 등을 종합 지원해준대요. 아, 맞아요. 저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좋은 정보 얻고 있어요. 더 자세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궁금하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